뭐죠? 이번엔? 신이 났지 아주 자, 백현이가 예전에 엑셀에게 꼭 하고 싶은 말로 같이 걸자 손잡아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늘 에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? 1회차 때는 에리들이 소중해 라고 했어요 두번째 때는 너무 자주 보면 안되겠다 자주 봐줘요? 네 우리 에리들이 아주 시원치 않아 나오는 것 같던데 이 과정을 약간 좀 감동해서 그렇게 한거에요? 다시 공개됐다 그렇지 제 약점을 하나 쥐고 있네요 제가 여러분들 아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2회차 때는 일곱 글자로 맞출 경우 뭐 1회 때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좀 얘기 좀 하고 있어 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창작이라는 게 창작이라는 게 오케이 기대돼요? 네 콘서트에서 보자 네 네 아 맞았다 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